외로워요 꺼져 어? 아 이거 또 해야 돼 아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아 이런 거 싫어 아 잠깐만 어떻게 해 잠깐만요 개망한 거 같은데? 아이씨 아 몰라 아이씨 아 잠깐만 아 몰라 꺼져 망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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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이런 거 여기로 옮겨서 그리고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어?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시간.. 시간이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하냐? 봉헌 좀 옮겨야 돼 일단은 맨 밑에 거부터 한번 해볼게 아 아 아 내가 맨 밑에 거부터 한번 해볼게 여기서 여기서 됐어 어? 아잇 잘못 좋아 됐어 자 자 일단 먼저 다 미리 해놔 아 미리 하면 망하는구나 아닌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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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아 왜 이걸 왜 못하니? 아 왜 이걸 왜 못하니? 멍청이 새끼 씨 아 아 야 però rockets 너로 너 너 꺼져 꺼져 일로 꺼져 일로 꺼져 그리고 됐어 좋아.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잘하고있어. 그래. 그래. 잘하고있어. 아 뭘 잘해. 미친 개 망했고만. 아이씨. 이거 어떻게하지? 아 뭐 먼저 해야돼. 잠깐만. 빨빨리 개빨리 개빨리. 개빨리한다. 스피드. 자 지금 클릭 소리 들려. 개빨라. 좋았어. 자 그래. 개 망했어. 아 맨 위에꺼를 그니까 12시 방향에. 알겠어.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어떻게 옮기지? 아 잠깐만. 너 나와봐. 좋아. orta. 아잇 잠깐만. 아이 앗 으아. 아 잠깐만 어떻게 하냐고 이거 뭐야 이게 아 그래 이거 이거 이렇게 하고 나와서 이렇게 아 잠깐만 아씨 개망했네 아 나 모르겠네 아 이거 먼저 한번 이렇게 옮겨볼까 개소리하고 있네 그래 시작부터 이거 이렇게 하고 야야야 썩브레임 발동 간다 제대로해 제대로해 자자자자 간다간다간다간다 좋아 야야야야야 될 것 같아 야야야야야 오케이 대단하네 야 그렇지 좋아좋아좋아 자 이 개시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아 오른쪽은 일단은 내가 한게 맞아 여기서 이렇게 빨리 좋아 빨리 뭐 뭐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씨 아 그래 알겠다 알겠다 야야야야한다한다한다한다 야 제대로해 개 빨리 어디 야야야 강나왔어 강나왔어 진짜 리얼 리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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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씨 아이씨 아 아 게임소리 좀 줄일게요 잠깐만요 일단 내가 아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내가 딱 됐어 눈으로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 나왔는데 어 틀리면 어떡해요 아이 뭐 매니저가 틀린거 한두 번이냐 ㅋㅋㅋㅋ 일단 그 두개 있잖아요 두개 뭐 두개 뭐 위에꺼 두개 그 항상 계속 님이 했던거 처음에 두개 어 그거 왼쪽 채운거 일단 그렇게 똑같이 하구요 네 그런 다음에 네 빨리 말하세요 빨리 말하세요 해보면서 봐야될거 네네 해보고 세개가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어 어떡해 이거 그 다음에 그 가운데꺼 있지 응 그래 여기야 아이 개 그래 될거같지 개막했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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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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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그니까 일단 두개를 그렇게 하고 응 니가 지금 말한대로 일단 두개 하고 아 잠깐 멈춰 건들지 말아봐 아냐아냐 두개 했어 일단 그래 가운데꺼를 왼쪽으로 벽에 붙여 왼쪽 벽에 아니 그 위에꺼를 건드리지 말고 야야야 강나왔다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옮겨 아니 이럴 씨 이거 어떻게 옮겨 건드리면 안돼 그거도 여기 여기 어 아 그러니까 니 말은 일단 맨 처음에 두개 옮기고 두개 옮기고 가운데꺼 있지 네 일단 천천히 이따기여 그.. 가운데꺼 뭐에요? 가운데꺼를 왼쪽 벽에다 붙여요 붙였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 밑에 돌아가서 한 칸 올리고 저 왼쪽으로 가서 옆으로 한 칸 밀고 그 위에다 집어넣어 아..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 아래꺼를 왼쪽으로 한 칸 밀고 내린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또 이렇게 한 다음에 위로 올리고 어 잠깐만요 니가 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 잠깐만요 지금 개방한거 아니죠? 아.. 시간이 개 딸리네 아.. 망설임이 없어야돼 악망.. 악망설였는데 망설임인 것 같았는데 그걸 올리면 안되지 마지막 거를 내려야지 어.. 아니 잠깐만 아.. 왜 이렇게 복잡해 아유 뭐..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거.. 화면 공유로 보여주면 안돼요? 알겠어요 화면.. 화면 공유로 할게요 그러면 방송 딜레이가 있으니까 근데 님.. 네.. 진짜 머리 나쁘네요 참.. 보여요? 닥치세요 일단은 니가 하라는 대로 해볼게 보이시죠 화면 네.. 자 일단 맨 처음에 이거 먼저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어.. 그렇게.. 빨리빨리 어떻게 어떻게.. 가운데 거를 왼쪽으로 2칸 밀고 밑으로 내려가서 한칸 올리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가서 한칸 밀고 밑으로 내려가서 올리고 빨리빨리빨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내리고 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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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넘어가서 왼쪽으로 넘어가서 야 이 미친새끼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Sports 2 presented in Poems ions 아니야 다시 다시 아니 잠깐만 나갔다 해야 돼 세 번째까지는 맞았어 너도 모르네요 아니 알아 이거 이거 시가능마법 할때도 이거 아는 declare 자 여기까지 내가 봤을때는 이거를 먼저 해야될거같아 아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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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나온다 나온다 이거를 아 아 시간 딸려 아 어 이게 아닌가봐 어떻게하지 가운데꺼를 윗어넣으면 안되고 그 밑에꺼를 윗어넣어야 돼 지스님 통화 가능하세요? 둘 다 못믿어요? 넌 좀 못믿는데요 아니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알았어 예 처음에 딱 두개를 그렇게 하고 두개 하고 나면 맨 밑에꺼를 왼쪽으로 밀고 밑에서 올려서 다시 왼쪽으로 들어가서 밀고 그걸 이제 위에다 아니 아 뭐가 아 왜왜왜 이거 아냐 그거 말고 그 밑에꺼를 그 밑에꺼를 왼쪽으로 민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서 한칸 위로 올리고 왼쪽으로 들어가서 그걸 가운데에다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알겠어 네 말이 뭔지 알겠어 한번 해볼게 아 나 지금 키보드 엄청 누르는거 알지? 어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아 그게 이것 때문에 안돼 형이 아까 그걸 움직였어 나는 헷갈렸지 야 이거를 가운데에다 넣으면 안되냐? 아 못넣나? 이걸 어떻게 넣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움직여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위로 빼서 안되나? 아 일단 그 두개는 맞는거 같애 내가 보기에는 아 지금 어떻게 하냐 아 이렇게 하면 시간 딸리는데 저 하나를 어떻게 옮겨 저거 하나를 이제 한 다음에 밑으로 가서 올리고 왼쪽으로 가서 한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 되지 이거 안되데? 손이 빨라야돼 아니 이게 손 빠른게 아니라 이거 아무리 빨라도 캐릭터 속도가 제한이 있잖아 아니야 남자가 되려면은 손이 빨라야 해 아니 여기 아 이거 그니까 최대한 짧은 거리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 아 처음 시작부분이 어디야? 여기 그러면은 첫번째 거를 올린 다음에 왼쪽으로 첫번째 걸 위에다 넣어보자 이거? 어 그거를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위에다가 넣었다고 아 아 아 이거를 자 위에다가 넣었다고 쳐 응 내가 아까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리고 그걸 어 그댈 오른쪽으로 밀고 쭉 어 그리고 내려 그 다음에 그거를 위에 거를 한 칸 내리고 나가서 어 구독해? 아 이거 안되네 아이 잠깐만 아 야야야 오 야야야 잠깐만 야 잡아 역시 야야야 될 것 같아 자 봐봐 최대한 빨리 해볼게 네 그렇게 막 왔다갔다 하면 안 돼 아니 이게 잘 안돼 그지새끼야 잠깐만 됐어 히히 히히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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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 그런 다음에 오오 15초 네 그걸 밑으로 간다 10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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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아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래 으아 으아 으아아아악! 야야야 잠깐 될 것 같애! 될 것 같애! 야야 될 것 같아! 하아야 될 것 같애 하아 형이 막 왔다갔다 하는 그것만 없으면 자 자 이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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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워서 딱딱딱 맞춰서 해야 돼 크리스 gleichzeitig 오!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아씨! 아 개망했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자 바로 간다? 쉴 수 없이 좋아! 좋아! 잘 넣었어! 그렇지! 침수 없이 그래! 좋아좋아좋아 좋아 쭉 내려 쭉 내려 아이 미친댁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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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10초 아! 깨 망했어 그 오른쪽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왼쪽으로 돌아가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 아 아 와 이거 만약에 녹방 돌리면 이 부분 암부분이다 암 안걸려 이거 자 바로한다 오오 좋아 어 이렇게 빨라 요번에 요번에 좋아 20초 오오 좋아좋아좋아 나 have 2초 단축됐어 자 오오 제발 사 아아아아 accuracy 아핰 distortion 아하하 하하하 Essence 아이고 아 이거모냐고 아 Electro 서iv 아.. 하나에 할게요 귀여워 진짜 나 지금 엄청.. 엄청 빠르게 하고 있는 거 알지? 좋아 x2 야, 될 것 같아요 반 느낌 좋아 그치? 실수 없어! 야 실수 한번도 없어 지금! 좋아! 어? 나 뭐해? 아! 아.. 이럴 이.. 아.. 개빡쳐.. 개빡쳐.. 아.. 잠깐만.. 아.. 진짜.. 자 들어가자마자 바로.. 좋아.. 빨리빨리.. 어떻게 되는 거야? 까먹었어.. 까먹었어.. 이쪽으로 가야돼.. 이거 왼쪽에 넣냐? 아뇨.. 뭐야.. 아.. 그래 맞다.. 이거.. 그러니까.. 뭐야.. 알겠어.. 자 이거를 가운데에다가 먼저 대서 될 것 같은데.. 아.. 개망했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예요? 어.. 통화 끊긴 거 아니에요? 님 인터넷 왜 그래요? 내가 왜.. 님 인터넷이 이상해요.. 네.. 진짜.. 보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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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해볼게요.. 될 것 같아.. 아니 안 돼.. 한 번 망설였기 때문에 안 돼.. 아니야.. 되돼돼.. 안 돼.. 실수해서 한번 더 한다.. 아씨.. 왜 안 움직여져.. 아 개빡치네 진짜.. 아.. 아.. 이거 안 돼.. 이거 왜.. 여기서 이렇게 가냐고.. 아니.. 이거 이렇게 딱 걸리면.. 왜 걸려.. 왕왕좌.. 아이씨.. 좋아.. 좋았어.. 야.. 트리프트 잘했다.. 야.. 좋아.. 야.. 요번에.. 개쩔어.. 좋아.. 오.. 야 좋아.. 개 빨랐어..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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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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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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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빡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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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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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암이다.. 아.. 와.. 아니 님들아 이게.. 아니 이게 어려워요.. 아.. 아.. 자.. 진짜 제일 빠르게 한다.. 아.. 아.. 망했어.. 아.. 이번바 망했어.. 망했어.. 아.. 다시 할게요.. 좋아.. 진짜.. 흐름.. 계속 이어나가면서 해야돼.. 요..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야.. 좋아.. 개빨라.. 오.. 왜 멈춰.. 몰라.. 오오.. 야.. ScientDO.. 윈도 cheering 눌렀어요.. 적도.. 괜찮아.. 시간이 있어 아직. 오.. 야 좋아.. 야.. 좋아요.. 제발.. 아.. 어.. Blaha.. 헵 죄송한데.. 와.. 와 아.. max1초.. 1초만 기고.. espa.. 하.. 아 일단은 뭐 이따가 막히면 또 부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 하 하 진짜 이거는 와 개 힘들었다 아 너네 뭐야 이제 하트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덟 개 남았어요 여덟 개 이게 총 30개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세이브할게요 22개 있으니까 아직은 못들쳐 말 걸게요 여기는 뭐 아직은 하트가 하트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저기 어떻게 가 어 여기 뭐지 아 이거 아까 했나요 저 위에 하트도 어떻게 먹고 밑에 한번 가볼까 아까 왔던 데잖아 지도 보자 지도 지도 아 맞아 두더지 그렇지 아 여기 위에 있네 길 아 여기 있네 아까 있었구나 지도 좀 볼게 지도 볼게 지도 지도 두더지를 근데 일로 데려올 수 없을걸 여기랑 지금 이 맵에 하트 하나 있죠 그리고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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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의 저택 하나있고 내 왼쪽이랑 오른쪽에 하나있는데 오른쪽 어떻게 가냐 어 여긴 다시 보기싫다 일단은 왔던 길 돌아갈게요 아 아까 했잖아 그러니까 두더지 필요하잖아 두더지 여기 없을걸? 여기 없을텐데 어? 어디 어디 길이 있어 나만 몰라 또? 어디 아 아 뭐야 어 아 아 이렇게 23개 어 오 시청자분들 눈썰미가 좋은데요 오 좋아 그러면 23개 있으니까 그 그거 23개짜리 바위 그거 뚫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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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으 어 어라 당신들은 내놈이 나나코 공주인가 이런 미친 세계를 만들고 마물들과 놀고 있다니 무슨 꽁꽁이지 밤의 세계를 부활시켜 낮의 세계를 집어삼킬 셈이었겠지 분명 그럴것이야 뭔 개소리야 이거 게임 내용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 끼야 어서와 이제와서 도망치려고 생각하지 마라 밤과 함께 이 세상이 사라져라 나나코 공주 뭐야 두더지다 아 이제부터 두더지 좋아 세이브 한번 가자 아 뭐야 여기는 뭐야 이거 아까 했잖아 아 두더지가 아닌가 본데 뭐야 잠깐만요 나 개망했는데 아니지 이리로 가면 되지 오 개놀랬네 포기한 곳이 있다고 지하세계 하트가 있어 아 여기 그러면 볼게 보일거 아니야 지하세계 두개가 있는데 지하세계에서 볼 수 없나 잠깐만 들어가볼게 지하세계 지도 지금 위치 어 내려왔다 이젠 됐어 기다리는 것에 지쳐버렸어 안녕 이라고 이제 쓰려다 말았습니다 이상한 메일만 보내서 죄송해요 나 기다리는게 불안하고 참을 수가 없어서 뭐라는거야 지가 차 놓고 내 오른쪽에 있는데 저거는 돌을 뚫어야지 할 수 있고 내 밑에 밑에 왼쪽 밑에 왼쪽에 있다 밑에 왼쪽에 하트 뭐야 그렇지 나이스 여기 아 뭐야 이거 아니잖아 아 하트가 저기 있었구나 아 못봤어 나 지금 봤어 여기 어떻게 해야되지 아 이게 아닌데 됐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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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야 24개 있으면 뭐 할 수 있었지 돌 하나 없앨 수 있었나 거기 24개짜리 있었지 지도 그러면 지상에 두개 지하 하나 실현해저 대한계에다가 물음표는 뭐지 1 2 3 4 5 5개니까 뭐 하나가 딸린데 어쨌든 그러면 그러면 거기 가자 아까 밥이 24개짜리 있었잖아 그걸로 갈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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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부유의 정경 하늘을 날 수가 있지 오 오 나이스 아싸 하트 그러면 야 하나 남았다 하나 지하재계 하나 야 다 하나씩 남았어 시련 하나 지하 하나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꼭 날아서 또 하나 뭐 먹어 오른쪽이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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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 두더지가 있구나 일단 여기 볼게요 나이스 저기 하트 또 잘 일단은 저거 뭐야 이거 뭐지 불의 정경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는 불의 정경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지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 이거 물로 끄는 건가 야 저 물로 불을 끄는 건가 보다 끌게요 좋아 좋아 요시 그렇지 하트 하트 게잇 어 이제야 좀 게임의 끝이 보인다 그쵸 어우 너무 힘들었어 26기니까 아까 아까 거기 그 26짜리 거 있었잖아 거기 뭔지 알죠 26짜리 땅에 있는 거 뭐야 뭐야 못 가네 변신 그리고 두더지로 변해서 아까 내 밑에 밑에 지도 확인해야 돼 여기 왼쪽이었지 여기에 하트 있었잖아 아닌가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까 먹었지 아씨 나가 지도 확인 좀 할게요 오른쪽 오른쪽 위에 위에 오른쪽 오른쪽 위에 위에 오른쪽 아 오늘 소리를 아 소리 너무 지른 게 아니라 아 뭐 이렇게 목이 좀 쉰 것 같지 오른쪽 아 위에 위에 오른쪽 아 위에 위에 뭐야 어디야 아 여기 아닌가 아 여기 아닌데 아 뭐야 아래에요 여기 기억력 좋으시네 어 레드큐브 뭐야 뭐야 야 이 미친놈아 뭐야 지도 내 오른쪽에 있는데 저 상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두 개나 왔는데 아 어떻게 하냐 시리안의 저택 마지막 하나는 또 어딨는 거야 어 뭐하지 뭐하지 아..나가야되나? 뭐야? 아니..어떻게.. 저택을 찾아야되나? 저택..아이씨..아.. 아이..잠깐만..어? 나 지금 생각난거 있는데? 저택 25개짜리 있지 않았어? 밑에? 밑에 쪽에? 밑에 쪽에 저택 25개짜리 있는거같은.. 그래! 여기 있었잖아 25개짜리 나이스 시간제한 없으면 좋아 열쇠 어딨지? 열쇠 어딨지? 아..뭐야 이새끼들 웬 메비우스의 띠가 연상캐되는 열쇠 여기있네? 열쇠 어디있네? 왠이씨 뭐야 이거? 크흑 아이씨..거지갔네.. 여기 뭐지? 뭐야? 저거 어떻게 먹어? 모르지? 어? 방금 내가 잘 보던 것 같은데 아... 저거 누르고... 아... 알겠어 누르고 저거 누른 다음에 봐봐... 됐어. 알 것 같아 누르고 여기서...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자... 열쇠 깻 됐... 휴... 27개 모았다. 어... 빡세 빡세 오우... 님들 그거 알아요? 지금 이거 1시간 30분째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남은거는... 남은거 볼게... 알거죠? 자 지하세계랑... 저거 물음표가 뭔지 모르겠는데 지하세계랑 못 먹어 저거를... 지하세계 하나랑 시련의 저택... 어떻게 먹냐? 밤의 세계를 가보자고? 알겠어... 밤의 세계를 가볼게요 그러면... 나도 궁금하긴 해... 용? 웬용? 그런거 없는... 아니... 밤에... 두더지 같은거 못쓸텐데... 변신을 어디서 해야되지? 여기서 한번 해볼까? 우와 우와 신기하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화, 일, 스, 캠프 학교 과목, 천 과목 이거 다... 밟게 좋아 오 뭐야 뭐지 저건? 뭐야 달의 공전은 대체 뭐가 있었던거야? 뭐야 이게? 아... 나는 여기에 있다고? 지금 소리는 혹시 나나코 공주? 이 괴물 입안에 생각할 시간이었어 나나코 공주는 내가 지킨다 오우씨 오우씨 나, 나도 갈래 네 오 생각보다 여기 살만한데? 이 새끼 이거 일부러 들어갔고만 이 새끼 이거 또 또 둘이 이상한 짓거리 하려고 꺼져 그럴 수가 그렇게 생각하잖아 나에게 생각이 있어 진짜 밤을 부활시켜야돼 그런게 가능해? 낮에 현자에게 방금 깨냈어 진짜 밤은 소멸한게 아니라고 어떠한 장소에 봉인되어 있어 아... 지하... 아 붉은 상자 아까 그거 뭐어 거지만 그전에 내가 아 이 미친새끼들이 뭔 때와 장소를 안가려 이렇게 거지같은 새끼가 이씨 하... 아니 이새끼들은 어? 야 아이씨 야 어이씨 어이씨 같이 어ither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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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28 28개 있으니까 대기화면이 야하다고요? 전혀 어디로 가? 이거 헷 뭐야 어떻게 가지? 아 여기 있구나 그러면은 28개 있죠 28개로 어 뭐 갈 수가 아까 그 상자 있는데 가보자 두더지 변신해서 두더지 변신해서 아까 거기 두더지 된 다음에 내려가 여기가? 여기 아니지 아 여기구나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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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 사실은 우리들도 진짜 밤을 되돌리기 위해 붉은 상자가 있는 장소를 찾고 있었어 그리고 겨우 눈앞에 오 오 예스 하트 29개 한 개만 더 있으면 올클리어 10년 전 10년 전 계속 그 공전에서 나온 일이 없었지만 이걸로 겨우 바깥세계로 데려올 수 있어 같이 여러 풍경을 볼거야 뭐 레이피한테 내끼가 어서와 멋진 불꽃놀이였어 멋진 불꽃놀이였어 같이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음 모두 불안정했어 하트 안에 있는 마물들은 무서워하고 있었어 세계의 더러움을 보이는걸 무서워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걸 보고 나는 안심해버렸어 약한건 나만이 아니었다는걸 사실은 난 이 게임의 내용을 잘 모르겠어 사실은 난 이 게임의 내용을 잘 모르겠어 어 잠깐만 아이 미친 아이 미친새끼들아 야 야 아이 잠깐만 아이 씨 이 새끼들 아 개빡쳐 ㅋㅋ 이 새끼들 시도 때도 없어 이 새끼들 시또 때도 없어 어 ㅋㅋㅋㅋㅋㅋㅋㅋ chain ㅎㅎ ㅎㅎ ㅋㅋㅋ 하트가 봐봐 내가 왜 30개라고 하는지 알아? 하나 분명히 더 있을 건데 여기 봐봐 29와 슬래시하고 30이잖아 분명히 하나 더 있을 거라니까 어? 지하세계 물음표 떴다 야야야 지하세계 가자 마녀 필요 없어 지하세계 떴다 여기서 왼쪽 왼쪽인데 여기 아니죠 못가지 왼쪽으로 가 왼쪽 왼쪽이니까 여기죠 됐다 여기에 하트가 하나 더 있을 건데 나나코공주 여기에 있었구나 갑자기 사라져서 계속 찾고 있었다고 당신과 만나는 것이 무서웠어 어렸을 때 여기서 얼굴에 큰 상처가 생겼어 이 새끼들 잠깐 삘이 조금 또 이상한데 이거 약겜 아니야 약겜 카타이네는 마무리 짬들고 있길래 나는 그런 내가 좋아 그러니 이제 어디에도 가지 말아줘 어 하트 생겼다 어 이게 진정한 진엔딩인가 보네요 30개 네 하트 인 더 하트 오늘 올 클리어 했습니다 네 정말 더러운 게임이 아닐 수가 없네요 네 솔직히 중간에 빡종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계속 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끝